법규명령 시행정규칙 법규명령 시행정규칙인데요 논리맥락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지금 우리는 뭐 배우고 있는지 논리맥락부터 한번 잡아 봅니다 먼저 논리맥락은 지금 우리는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일반 행정작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작용법이 먼저는 앞에 시간에 한번 얘기했단 말이죠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수범적 교율 대상으로 봤을 때 일반적 추상적 교율인 행정입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입법의 종류와 관련해서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나오고 사법통대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정입법 파트에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요 형식은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행정규칙 여기는 내용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은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이 내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본강의에서 좀 배워놔야 됩니다 내용이 행정규칙 사항이라 하면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사실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법규명령 형식으로 했단 말이죠 형식의 과잉이 되는 겁니다 이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형식에 착안해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걸로 볼 것인지 내용 실질에 착안해서 행정규칙에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실익은 어디 있다? 결국 법규명령으로 보면 법규성이 있는 거죠 법규성이 있으면 재판규명이 돼서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규칙이 불가한 걸로 보면 법규성이 없죠 그러면 위반한다고 위법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이냐 형식에 착안한 법규명령이냐 실질에 착안한 실질 내용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실질에 착안한 행정규칙이냐에 따라서 법규성이 있느냐 없느냐 법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판규범이 되느냐 마느냐 재판규범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위법적 법을 판단하는 기준 규범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판례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법규명령으로 봤고 불형령 형식일 때는 행정규칙이 불가한 걸로 봤다 이것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